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년이 되는 거 알아? 천년? 천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저희 시사자께서 올해의 사건, 그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 2017년의 사람들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 분들은 바로 성주의 소성리 할머님들이십니다. 작년 7월 성주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에 소성리 주민분들 1년 넘게 사드 철회 투쟁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죠. 이분들이 오늘 아주 특별한 상을 받게 되셨다고 해요. 성유보 특별상인데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소성리 할머님 두 분 모셨는데요. 부녀 회장 임순분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도경임 할머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성유보 특별상 타러 오늘 기차 타고 올라오신 거죠? 네.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1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힘드셨겠네요. 이 성유보 특별상이 어떤 상인지 아세요? 민주언론인상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성유보 선생이 1967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되셨던 분인데 74년 박정희 정권 때 해직당하시고 그 후에 이제 민주언론운동을 쭉 하셨고 나중에 한겨레신문에도 또 계셨고 그런데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성유보 특별상을 만들었는데 소성리 주민분들이 이번에 상을 타시게 된 겁니다. 그 상 탄다는 소식 언제 들으셨어요? 3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기분이? 굉장히 어떻돌했고 처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지를 못했고 나중에 왜 우리가 이 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중에 이렇게 접해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 왜 준다고 하던가요? 온몸을 던져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회했다. 국민적 생존 것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알리는데 현실적으로 임했다 이러면서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경님, 할머니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년 76 8 78 거의 8순 가까워지시네요. 지금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런 상 타리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지. 꿈에도 안 생각해봤지. 이런 상 탄다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7월에 성주의 사드 기지가 온다더라 하는 소식 처음 들으셨잖아요. 그 소식 처음 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사드, 이 얘기도 못 들었다가 참 날벼락을 받은 기분이지. 날벼락. 사드가 뭔지도 모르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게 온대.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들 모여서 어떤 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저희 소성리가 아니고 성주읍의 성산포대로 결정이 났을 때 성주에 이 사드가 온다라고 했을 때 처음 한 2, 3일은 저희들 이 사드를 몰라서 이게 사드라는 게 무엇인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할까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드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 말이 아니어도 이 한반도 땅에 저런 무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주 촛불에 저희들이 근 1년 열을 성주 촛불로 나갔습니다. 그 이후 사드가 소성리로 4월 26일 날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우리 동네만 아니고 좀 딴 데로 가라 그런 생각이셨죠?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하필 사드가 우리 동네냐 인구가 적다고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라서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후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 어디에도 안 된다. 이 사드가 있다고 해서 북한에 핵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미사일을 실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다. 이 사드가 이 땅 어디에도 안 된다라는 걸 주민들 모두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사드는 안 된다. 한반도 이 땅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 말고 딴 데로 가라 하다가 네. 그랬죠. 아이고 자세히 알다 보니 이거는 필요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 투쟁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 다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우리 부녀 회장님이나 도병님 할머니 어디 다치신 데 없으셨어요? 뭐 허리하고 조금 다치지 팔하고 예. 허리하고? 몸싸움 하면서. 허리하고 팔? 네. 팔도 또 막 밀고 가면서 경찰들하고. 병원에까지 가셨어요? 네. 안회원에도 가고 뭐. 저는 그 4월 26일 날 그 이전에 사드로 인해서 공무원들하고 몸싸움 하다가 이 다친 팔이 지금도 이 팔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왼쪽 팔 못 쓰고 있고. 4월 26일 날 들어오던 날 당일날 경찰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제가 앞니발이 이렇게 부러지는 상황이 되었고 기절까지 해서 169에 실려서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아이고. 그때 상황이 그런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 한 번 이렇게 사드 들어올 때마다 몇십 명씩 이렇게 다치고 지난번 또 공사 장비 들어올 때도 많은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네. 우리 부녀 회장님은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세 명입니다. 다 지금 타지에 가겠죠? 네. 어디를 삽니까? 가까운 군미에도 살고 대구에도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자제분들이 어머님 걱정돼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죠. 한두 번 다쳤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병원을 이렇게 실려가고 이러니까 제발 다치지만 말라고. 그리고 제발 엄마가 맨 앞에는 안 섰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걱정을 하죠. 근데도 맨 앞에 서시죠? 그 부녀 회장이기 이전에 또 제가 또 마을에서는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이 앞장서서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뒤에 있을 수는 없죠. 저희가 앞장을 서야죠. 도경님 할머님은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도 너희입니다. 네 명? 네. 다 타지에 살고? 구미에 둘 살고 대구 둘 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한테. 항상 조심하고 조금 앞에 나가지 말고 뒤에 서서 하라까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안 하지. 안 하지.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국하지는 뭐 하지. 땅이 다 거기 있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였잖아요.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사태 막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최순실 사태 터질 때 저희들은 이게 사드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 동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최순실과 박근혜와 연관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사드도 분명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스하고 분명히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파헤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지만 수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못 갔죠. 지금 못 가고 있죠. 지금도 저희들은 거기 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로키드 마틴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태가 터지고 서울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촛불 집회 막 계속 터지고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파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쫓겨났을 때 저희 마을에서 마을 해관에서 할머니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박근혜를 100% 지지하셨던 분들입니다. 과거에. 네. 그랬던 분들이 딱 탄핵되던 그 순간 텔레비전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싸더가 뽑혀나가겠구나. 끝나겠구나. 네.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도경님 할머님도 박근혜 찍어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쫓겨나니까 기분 좋으셨어요? 네. 이제 또 딴 후보가 나와서 막 좀 싸더는 왜 해 주려고 그런 기대를 했지.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빨리 했어요. 5월 달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솔직히 싸더 안 올, 도로 가져갈 줄 알았죠? 네. 문재인 후보가 후보 시절에 차기 정권에 넘겨라 싸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몸닫고 있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늘상 우리 대통령이 보관이 있다. 네. 당선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사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희 말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데 사도가 정작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이후 7월 달, 9월 달에 들어온 사도는 더 무차비하게 저희 주민들을 짓밟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두 기만 했다가 나머지 네 기를 그냥 다 기습 배치한 겁니다. 네. 그때 주민들을 제일 많이 다쳤고.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사도 도로 가져갈 줄 알았는데 또 해결한다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왔었는데 당선된 후에는 한 명도 안 왔다고요? 안 왔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전부 한 번도 안 할 뿐만 아니고 지금은 주민들을 오히려 해유하는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작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한 번도 담아간 적이 없습니다. 보상해 주겠다. 돈 충분히 줄 테니 이제 그만해라. 그거군요?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돈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하기에는 마치 다른 분들 들었을 때 소송의 주민들한테 돈으로 무엇을 보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아니고 성주군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주겠다는 것을 소송의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했다.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다른 주민들 가운데 이제 그만하자 이런 분들도 생깁니까? 저희 마을 주민들은 그런 분들이 안 생기고요. 소송 일은 없는데. 없어요. 그 다른 밖에 있는 분들이. 성주군. 성주 분들이 국민들 가운데서는 사업을 준다 하고 전철을 놔준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시겠네요. 서운하죠. 우리가 싸도 그 해주려고 해서 사전투표까지 했잖아요. 다 가서 사전투표로 찍어줬는데 한마디 하세요.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섭섭합니다. 소송에 한번 오시든지 해야지 싸도를 어찌든지 물리쳐주이소. 분 회장님도 한마디 하세요.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갖고 있던 촛불 대통령으로서의 당당함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소신껏 좀 해나가시고 미국에게도 정말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잘 전달해서 이 사드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지금도 그 기지로 공사 차량들 계속 들락날락 거립니까? 네. 드론 나라고 그럴 때 계속 막으세요? 아니면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세분마다 막고 있지요. 매일매일? 네. 21일 날, 11월 21일 날 공사 차량 65대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던 날 주민들 150명이 모여서 그 앞 길을 막았는데 경찰 5천 명이 또 무자비하게 저희들 집 밟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30, 40명의 주민들이 다쳤습니다. 갈비 부러지고 다리 골절, 손가락 골절이, 모르기, 다치신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12월 달 들어서면서 공사 인부들이 매일 이렇게 새벽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요.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부들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주민들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서 그 앞 길을 막는데 젊은 지킴이들은 그래도 낫는데 이렇게 어머님처럼 70대, 80대 이 어르신들이 그 앞을 막는데 혹여나 이 온 땅에 넘어져서 다칠까 봐 걱정도 되고 오히려 경찰들이 지금은 할머니 때문에 선뜻 손은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막 그렇게 새벽마다 막으시면 결국 그래서 공사 인부는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11월 21일 날 큰 부상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경찰들도 좀 지금은 조심은 하는군요. 네. 신경은 좀 쓰죠. 아무래도.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면 시간이 자꾸 가고 2기였다가 4기도 마저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반대 집회에 모이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던데 네. 줄기는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줄기는 좀 줄었지만 저희들 소성리라는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출품도 되었고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지금 소성리를 찾아와 주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인천에서 했는데 인천에서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지켜미로 어제 저희 소성리 마을을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새롭게 영화 보고 새롭게 찾아오시는. 네. 이렇게 오시고 계시고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새로 다시 연대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고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투쟁하실 거죠? 네. 끝날 때까지. 두 분 다 아주 그냥 잠깐 머뭇거림도 없이 네 그러시는데 그런데 또 역시 솔직히 도경임 할머님 이제 싸드는 거기서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싸울 길이에요. 밤낮으로 우리는 밤에도 가고 낮에도 집기로 가고 집에 끔고 해놓으면 그가 살아요. 길에 만나면 밤낮으로. 네. 지금 정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언제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그냥 거기를 거의 굳어진 것 같이 느껴지진 않으세요? 회장님.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말로 정부에서 정말로 제대로 밟아서 이게 들어올 때부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헤쳐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 주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 별코 이 사드는 소송에 있을 수가 없고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 사드는 뽑혀나갈 것이다. 뽑혀나간다. 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그냥 소송리로 사드 기치 굳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본 제가 다 무한해지네요. 분명히 뽑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두 분. 네. 아휴. 머리가 숙여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보 특별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성의보 특별상뿐 아니라 온 국민이 주는 상을 지금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주신 소송리의 임순분 부녀회장님 또 도경임 할머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